맥OS에서 HP Smart를 사용하여 문서나 사진을 가져오는 방법 HP Smart 앱을 열어서 시작합니다. HP Smart 계정이 없는 경우 123.hp.com으로 이동하여 화면의 지침에 따라 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. HP Smart 홈 화면에서 스캔 타일을 선택합니다. 그런 다음 가져오기를 선택하고 컴퓨터에서 문서 또는 사진을 찾습니다. 문서 또는 사진을 편집하려면 가장자리 감지창을 사용합니다. 파란색 점 중 하나를 선택하여 테두리를 수동으로 조정한 다음 적용을 선택합니다. 미리 보기 창이 표시됩니다. 가져오기에 다른 페이지를 추가하거나 다중 페이지 가져오기를 재정렬하거나 파일 이름 또는 유형을 변경하거나 가져오기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. 편집 또는 추가를 마치면 완료를 선택합니다. 창의 오른쪽 아래에는 저장, 공유, 바로가기 및 팩스를 비롯한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. 저장을 선택하여 컴퓨터의 폴더에 스캔을 저장합니다. 이메일,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져오기를 보내거나 클라우드 스토리지 계정에 업로드하려면 공유를 선택합니다. 가져오기를 저장하거나 공유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. 유튜브에서 재생 목록 탭을 클릭하여 다른 언어로 된 HP 비디오를 찾아보세요. 그리고 공식 HP 지원 비디오를 찾으려면 HP 채널을 검색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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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